7장입니다. 개씨 사 민자건으로 위 비제한데 아까 개강자 있었잖아요. 개씨가 민자건이라는 공전님의 제자로 허여금 비제, 비는 땅의 총재로 삼았는데 민자건이 말하기를 선위야 사언하라. 여유 부하잔된 즉 오필제 문상의로리라. 민자건이 이제 사실은 개씨가 사람을 보내서 민자건한테 비 땅의 총재로 삼을 테니 좀 나와주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민자건이 말하기를 선위야 사언하라. 여기 위자는 거성으로 쓰였을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선자는 착할 선이 아니라 잘할 선자예요. 잘 사언하라. 그 사람한테 말을 좀 해다오. 뭐로 간다고요? 벼스라로 안 간다고. 여유 부하잔된 만일 부하, 다시 부자예요. 다시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온다면, 즉 오필제 문상이다. 나는 반드시 문수위에, 문수가 이게 제나라 그쪽 우쪽에 강이 있는데 그 이름이죠. 그 문수위로 이사갈 것이다. 그쪽으로 떠나가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민자건은 공자 제자니, 명은 손이라. 민자건은 공자의 제자인데 이름은 손이에요. 그런데 이 민자건은 굉장히 효성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비는 개시읍이라, 비라는 것은 개시가 가지고 있었던 사사읍이에요. 고리에요. 문은 수명이니, 문은 물이름이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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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도, 북, 경, 상이라. 제나라 남쪽, 노나라 북쪽 경계 위에 있는 강이름이다. 지금 말하면 산동반도 쪽에 있겠네요. 민자 불욕신 개시하야, 민자가 개시의 신하가 되고자 하지 않아서, 되고 싶지 않아서, 영, 여기 시로 읽으세요. 영, 시자로 선, 위, 기사하니. 영자는 하여금 영자에요. 명령할 영자는 평성이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고, 하여금 영자일 때만 평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시자도 사로 안 읽고 시로 읽을 때 거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댔지요. 그러니까 그 심부로 문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 위, 기사하하니, 자기를 위해 말을 잘 해주기를 바랬으니, 언, 약, 제레, 소하, 즉 만일, 제레, 즉 다시 나를 부르러 온다면, 당, 거, 지제라. 마땅히 가서 제나라로 가버릴 것이다. 노나라에서 지금 벼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아이고, 저 강 국경을 넘어서 제나라로 건너가 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정자왈, 중리지문의 능, 불사, 대부지가자는 증자, 민자, 증자, 수인이라. 정자가 말하기를, 중리지문의 공자님의 문화생 중에, 지저들 중에, 능이 대부의 집안에서 벼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민자라든지 증자라든지 수인이라. 이 숫자는요, 우리 샘숫자라고 하지만, 수인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둘 이상 다섯 이하를 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선어명, 아니면 너댓명, 이렇게 하는 것이 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자, 증자, 그리고 몇 사람일 뿐이다. 사씨발, 학자, 능, 소, 지, 내외지분이면, 개, 가, 이, 낙, 도, 이, 망, 인지, 세, 온. 사씨가 말하기를, 학자가, 즉 공부하는 사람들이, 능이 소, 지, 내외지분, 내면하고 외적인 거죠. 내면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천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외적인 것은 밖에서 주는 것들이죠. 내외의 분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다 낙도의 망인 짓에, 도를 즐기면서, 다른 사람의 그 위세 있죠. 위세를 잊을 수 있을 것이거든. 이게 뭐예요? 지금 개씨가 자기의 세력으로 무조건 가서 데려와 하면 우는 줄 알았던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노하고 거절했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민자, 즉 성인하야 위지의 귀하니. 하물며 민자 같은 사람이 성인을 만나서, 공자님을 만나서 위지의 귀하니. 그 공자님의 가르침, 그 방향대로 거기에 기대어서 돌아갈 것을 삼은 사람, 삼았으니. 그죠? 어떻게 보면 학문의 대체를 이미 다 알았으니. 그 말이죠. 피기시 개씨 불의지 부기를 불시 견체니. 그가 그 개씨의 의롭지 못한 상태로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된 것 보기를. 그거를 불시 견체니. 시자는 다만 뿐 시자예요. 그래서 개견 돼지체니까 개나 돼지 뿐만이 아니다. 돼지처럼 보는 것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개돼지처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총이 신지는 기기신지야. 그러니 그를 따라서 그 사람의 신화가 된다는 것은 어찌 그 본심이 되겠는가. 그렇게 무시하고 저렇게 의롭지 못하고서 권력을 차지한 그 사람 밑에 가서 벼슬살이 한다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인데 하물며 공자같은 성인의 가르침을 받은 민자근같은 사람이 벼슬살이를 하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제 성인 즉 유 불연자하니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 인즉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었으니 개, 거, 난방, 견, 악인이 제 성인 즉 가커니와 대개 난방, 혼란한 나라에 살고 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성인에 있어서 인즉 가해요. 그죠? 성인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 사람을 또 바로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자, 성인 이하는 강즉, 필, 취하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안되는거죠. 성인 이하는 성인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은 강즉, 필, 취하하고 자기가 강경하게 나가다 보면 반드시 화를 만나게 되고 유즉, 필, 취욕이니 그렇다고 또 유순하게 부드럽게 나가다 보면 반드시 욕띔을 당하게 되니 때로는 목숨도 끊어지고 때로는 자기 몸을 젖담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저작거리에 걸리기도 하는 것들이 다 취욕이지 뭐예요. 그죠? 그러니 민자, 기, 불릉, 초견이 예, 돼지호와 그러니 민자가 어찌 능히 일찍이 보고서 예, 돼지 미리 그것을 기다리지 않겠는가 그것을 대처하지 않겠는가 여유야, 불득, 기사하고 그런데 공자님 제자 중에서도 자로 같은 사람이 유거든요 자로 같은 사람은 부득, 기사 그 죽을 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다 얻지 못하게 죽었어요 구야, 위, 개시, 부익하니 반면에 염구 같은 사람은 개시를 위해서 부익 또 재산도 늘려주고 거기에 붙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부, 기, 기, 본심제야 그러니 어찌 그 사람들이 본심이 그랬겠는가 무슨 얘기죠? 예를 들은 거죠 취화와 취욕의 그 경우를 들은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경우는 개기무 선견제지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선견의 지혜가 없었고 우, 무, 극난, 지, 재고로 재고해라 또 능히 또 난리를 극복할 수 있는 재주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두 사람의 경우에는 연즉 민자는 기현혼자 그렇다면 민자군 같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일 진자 공자님의 제자 중에서도 자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염구 같은 사람도 훌륭한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민자군은 나를 또 찾아오면 나는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해서 돌려보냈다 이거죠 훌륭한 거죠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취욕 그 다음에 취화 이거를 좀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처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시사 민자군으로 위피제한대 민자군이 말선 위야 사온하람 여유 부하잔된 최고필재 문상의 룰이람 민자군은 공자 제자니 명은 손이람 비는 개시읍이라 문훈수명이님 제체남도 북경상이람 민자풀룩신 개시하야 민자형 시자로선 위기사님 언약체래 소화주 당거지제람 청자왈중리 지문에 민자군의 능풀사 대부지 가자는 민자증자 수인이람 사시발학제능수지 내외지 분이면 개카이 낙도의 망인지 세운 황민자의 특성인하야 이지의 귀하님 비기시의 개시의 불의지의 부기를 불시 견체니에 오종이신지는 기기심제암 제성인즉 유풀연자하니 개건한 방켠아기니 제성인즉 아커니와 자성인이 하는 강즉필취화하고 유즉필취옥이니 민자의 기풀룡초견이 예태지호암 여유야 부득기사하고 구야의 위기시 부익하니 부기기 분심제암 개기무선 견지지하고 오목극난지 제고야람 연즉빈자는 기현혼자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